견삼남도 진주에 놀러간 초인성 와쿠리코 역시 진주냉면은 불알을 다 찍어갈 엄청난 맛이었고 진주에 사는 견식꾼 친구들과 4차까지 달리며 진주에 있는 스리라운드를 다 먹게 되는데 진짜 숙취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배고파요 그리고 아까부터 매운 짬뽕 먹고 싶다고 계속 그러는데 여기도 유명한 게 유키 비빔밥이라서 유키 비빔밥 먹으러 가는 중 왜 유키 비빔밥을 먹을까? 아... 어디가? 천왕 식당 여기? 에? 렛로라는 거 다음은 카세도 있는 카세도 앞에 마주아주 인테리어를 해놨나 봐 이거 진짜 너무 많아? 이거 옛날 거잖아 클래식 카이 정말 귀여워 여기에서 렛로라는 거 아니다 다음은 카세도 있는 카세도 앞에 마주아주 인테리어를 해놨나 봐 에? 이거 진짜 너무 많아? 이거 옛날 거잖아 클래식 카이 정말 귀여워 여기에서 렛로라는 거 아니다 분위기 너무 좋았다 카페가 昨日 냉면 진짜 맛있었으니까 비빔밥도 진짜 기대밖에 없어 진주는 맛집라는 이미지 죽지 않네 concblem은 물이 나가라고 진짜 천왕 비닮이 너무 많네 너무 맛있어 응 그냥 내가 미쳐내고 있는 걸 이란 거 이런 식으로 맛있는 영화가 할머니 집에 있는 거예요 되게 레트로 약간 아, 정말? 어, 진짜요? 10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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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조건을 인정해서 어! 응 아 아 지금 웨이팅을 하는거야 정말 정말 멋진 타이밍에 왔어 응 제가 지금 이곳에 가면 어떻게 할거야? 어, 상관없어요. 기분이 쉬는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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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까 고기 요깨 고기맛 고기맛 요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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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马 요 dispose 요깨 요؟ 요깨 요 forwards 요 요 요 요 진짜 맛있어 물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밥도 도모나치다 밥 친구 밥 도둑 금물이가 미쳤어 금물도 진짜 맛있다 난 이거 지금 오인실문화가 없잖아 아 진짜 맛있어 난 여기서 살게 포도네 포도네 이거 소주인 줄 알았네 초양사이다? 응 소주야 최근 초양사이드를 진짜 좋아하는데 일본사이따보다 초양사이디맛스 아 일본구나? 미츠야사이따맛스 미츠야? 아 진짜요? 진주에 왔으면 부끄러워 진주에 왔을까? 진주에 왔을까? 네 음 진주에 왔다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해장 완료. 아, 자쿠로야, 자쿠로. 조세니 울시. 소, 난데? 소규? 소규는 색규야. 난데? 석류. 아, 석류. 뭐야, 자쿠로야. 조세니 울시. 석류. 이거 먼저 알아볼까? 자기. 알지? 그 후 기히. 진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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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향이. 엄청 크다. 귀여워. 봐. 귀여워. 그리고 이거. 그리고 성을 봐야죠. 하모다. 저기 하모. 네, 친구예요. 하모. 그리고 성을 보세요. 하모잖아. 여기. 아, 이거 유든축제? 에, 진짜. 재밌어. 진짜. 펜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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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관광지 1위. 1위? 1위. 다른 관광지 못 찍었다, 지금. 오, 멋있어. 되게 엄청 크다. 직직한 기간이라 무료. 오, 뭐지? 오, 왜 이렇게. すごい, 미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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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관, 진짜.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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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0명도. 헐. 헐. 1592년. 헐. 헐. 그래서 카레가 김시민 장군이죠. 아, 소금인인가요? 어, 소금이죠. 왜 코다니는? 왜 코다니는 거니? 왜 코다니는 거니? 아니? 전혀? 어? 헐. 세계관을 고에다 투 쇼트. 헐. 어, 안동 김시구나. 에, 소음인가요? 어, 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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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만들었네 이렇게 오브제가 오브제가 원래 이런 오브젠 처음 보네 근데 이럴 때 한옥브 중에서 좀 기분이 나빠지고나 아 그렇다 다운 사람도 있겠잖아요 아라 근데 왜 일본인 얼굴이 약간 못생기게 만들었냐 아 이건 일본인인가요? 아 여기서 진짜 일본군진이 정말 매일 수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해 엄청 잘 나갔구나 정말 매일 수 있을 때 와 여んな 발걸음이 많으셨잖아요 와 진짜 매일 수 있을 때 Eva 아마 유 países 만들어야 될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매일 수 있을텐데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 브라보이예요 브라보이예요 귀엽게 오늘이 평일이어서 퍼포먼스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근데 이 오브젠가 악간이라 략에 띄는 게 즐거워 휴식점 아.. 굉장히 재미있다 심오오오 단풍도 패스는 얼마나 예뻤을까 왜? 열어줘 저는 열어줘 열어줘 이시 던진다 저는 정이었어 임시 임시네란 임시네란 이라는 것인데요 옛날에 일본과 키타또키 전쟁한 거예요 안에서 영상 찍기는 좀 그래서 밖에서 얘기하기로 함 카페 발견 랩돌아나까지 신어요 오.. 절 내나 잔다 이 냄새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어제 숙취가 아직 남아있어서 저는 시원한 우유를 선택했고 이 과일에는 hot hot chocolate 이게 운석빵이에요 이 신난다 운석빵 이시올빵 payments 랩돌아나 남은 영양시장 좀 달아서 근데 숙취가를 사용하지 못했잖아 에ㅜㅜ 진짜? 정말요? 되게 빅크 이시올 이거 광고가 되자 내가 카페에서 우유를 마시더니 진짜 그런데 방물관을 잘 만들었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일본을 지켜보려고 했을 때 그래서 어떤戦이냐고 생각했을 때 일본어에서 아! 이거! 교과서에 나와서 아! 이 때! 방금 방물관에 갔을 때 임진왜란에 많았었는데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교육実習 때 중학생에게 그 페이지를 제가 엄마가 이 때 이 때 그 때 전혀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에요. 그 때 그 때 이 때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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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독립을 한다면 학생에 학생문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사실 일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鼻와 귀에 귀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에선 가장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것도 고구말로 탕사했습니다. 일본이.. 저는 중학생에게 학생에게 학생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최고야. 최고야.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 얘기예요. 그 친구가 최고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되는 거죠. 아 맞아 맞아. 거기에 조심해야지 한국에서는 뉴스가 들었거든요 일본은 멕시코 교육을 잘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쿠리코한테 몇 번 들어보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는 거짓말을 하는 것들도 있겠지 거짓말을 하는 것들은 거짓말이 유일하게 듣는 것들도 있고 그거는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 거에요 逆에 그런 게 지금 子供이 찾을 수 있는 것들 일본이 공부한 것들은 事実으로 가르쳐야 할 것들 재미있다 희세주의 박물관 보니까 재미있다 초도문은 그 박물관에서 이승진이 최고! 라는 느낌으로教えてる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박물관에서 단단하게 드시는 것들도 사실은 이승진이 최고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써있어요 중국의 명, 일본의 명,韓国의 명 3가지의 시점에서 教えてる 것들이 엄청나요 역시 이승진이 최고다 이승진이 최고다 근데 진주 진짜 시설이 엄청 좋네 이런 것들도 보러가 우리가 여행지만 가니까 ㅋㅋㅋㅋㅋ 너무 여행지에도 낡은 곳도 많이 다녀왔잖아요 일본,韓국은 대포가 일본하고 조선하고 싸울 때 썼던 대포래요 그러니까 소리 뭐 어때? 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쏘면 돼요 Ladies & clin즌에서 신발 Falls 아! 이건 알아요 그럼 한국 전통놀이의 달인이잖아요 먹방 빵이죠? 정답은 치즈입니다 empez 어머니가 보고있다 엄마가 보고있다 무서워 좀 보이세요 여기가 옛날 곳이야 얘가 있는 곳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센쎄 센쎄 같이 같이 따라해보거라 하늘 천 따지 천 따지 아 조선사람이 아닌가 모든 나라사람이 외군입니다 외군 하늘 천 따지 네 잘했다 검을 현눌을 황 검을 현눌을 황 오 잘한다 지부집주 지부집주 다음은 다 찍었느냐 다 찍었습니다 자 일어나고라 이제 가고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퀴즈입니다 이 의자는 뭘까요? 이 의자 이 의자 이 의자 막대기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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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게 뭘까요? 퀴즈 이거 이거 퀴즈 다 퀴즈 퀴즈 자 퀴즈 이건 뭘까요? 아 이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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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퀴즈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땅 많이 흘려가지고 아 괜찮아요 섹시해요 하나 둘 셋 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와 바로 당 떨어지네 에 고와 퀴즈 무서워요 그리고 원래 여기 여행이 여기 여행이 큰일 이때 이쪽 옛날에 일본 프로바구니 이곳에 조세를 보기로 했어요 조세를 보기로 했어요 이곳은 일본군진 대장을 호그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여기가 정말 작전이었어요 진짜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우리가 도항이면 여기 앉아있는데 수유가 막걸리 같은 거 가져오네 팁 엄청 많이 알려줘 아까 봤을 때 라이트업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저기 위에서 봤는데 응, 거기서 봤는데 와, 저거 그렇고 용이 매일 깜빡깜빡하는 거 봐 응, 팡팡팡이 되는 거 같아 완전 축제에 왔어요 아! 거북선처럼 나타났어요 거북선을 보고 행복한 일본인 아까 저는 오빠한테 선물로 이거 샀어요 거북선 만들기 오빠 선물 제가 시킨 마제소바를 좋은 사이즈 오, 이게 마제소바를 팔다니 진짜, 진짜 그리고 타코 진지해 와서 일본 음식이랑 멕시콘을 아, 맛있겠다 무엇보다 제일 대박인 건 우리가 여기 음식을 이 뷰를 보면서 먹고 있다는 거 진짜, 진짜 진짜, 이게 제일 대박이야 진짜 마지막 먹을래요? 응 땡큐 우리 자기의技 왜聞く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먹어봐 마지막으로 먹어봐 아, 맛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와인고추야 하는 것도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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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요리에 은혜를 우리가 못한 것도가 나잇니까 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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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너도 괴물 테니까 잠시 짜증итель 잠시 콜록케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오, 러블루 고 professors 안녕하세요 뭔가 코러스케처럼 출발 에이! 저거는? так at 엄청幻想적이야 정말 환상적이야 야옹이 날아가면 좋았다 너무 예쁘다 우리의 진주선이 나왔어 라이트업이 되어있어 예쁘다 진주선도 맘에 가는 것도 괜찮네 대박 이곳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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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나한테 좋았다 그래 이렇게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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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